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갖고 오셨나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악성 댓글.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의 생각이야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악성 댓글의 피해자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열어서 왜 그러는지 좀 보고 싶을 정도인데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도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온라인상의 악성 비방 괴롭힘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이 이어져 나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처벌할 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성 댓글이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등의 연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 첫 보고서가 나와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보고서 결과를 제가 살짝 컨닝을 해봤더니 일반인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에서만 20에서 69세의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직간접적으로 악성 댓글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46%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80.5%에 달했는데요. 이외에 10%는 지인이었고 9%는 친구나 선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악성 댓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거의 2명 중 1명인데 그보다 충격적인 게 악플러 가운데 지인이나 친구도 있다고요? 네 악플러는 이렇게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이 지난해 악성 댓글 게시자에 관한 연구를 해보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관찰해 즐거움을 얻는다면 악플러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는데요. 친구나 지인이라고 해서 방심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관찰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요. 악플과 관련해서 처벌 같은 조항도 조금 생기면 법이 줄 법도 한데 어떤가요? 현실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지난 2014년 8,800여 건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 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악성 댓글에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10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플이 계속 늘어나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켜야만 악플을 다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도 좀 더 댓글 같은 걸 달기 쉬워진 게 한몫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2009년 이후 SNS 대중화가 악성 댓글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의견과 공유가 자유로운 플랫폼에서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시기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도 한몫을 했다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 것들이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플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하나요? 네.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 경험 이후에 느낀 정서적인 변화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또 피해 증상으로는 정서적 고통을 가장 크게 들었고 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는 고통을 겪는다고도 답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과 자의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도 8%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적 고통만 큰 게 아닙니다. 심각한 악성 댓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기존 운구와 다르다 이런 건가요? 얼마 정도나 돼요? 사회적 비용이? 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불안과 우울로 인한 피해자들의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었는데요. 연구소는 행복 상실 기회비용을 2조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이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또 변호사 선임비용과 손해배상 비용 역시 최대 3조까지로 추산됐습니다. 행복 상실 기회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총 합쳐서 35조 원에 달한다는 게 충격적이긴 한데 이게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병원 진료와 치료비용 역시 계량화해봤는데요. 333억 원에서 550원 사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악플에 시달리고 있지만 문 밖을 나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기회비용은 더 커지겠는데요. 이외에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비용은 17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냥 악성 댓글이 생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비용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악플 이렇게 좀 조사해보고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셨어요? 인터넷 이용자가 바라는 악성 댓글 문제 해결 방법을 조사한 부분을 확인해보니까요. 악플을 작성하고 유통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에 그쳤습니다. 악플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형사고소 등 이런 방안이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인데요. 실형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벌금 정도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확실히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느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게만 이런 악플의 대처를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텐데요. 먼저 전문가들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 임의로 악성 댓글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한 경우 면책 규정이 없는데요.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악플은 절대 안 된다는 것 보시는 모두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여요. 제 기억엔 국회에서 분명 관련된 법안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시절인 2019년 여러 악플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자동 폐기됐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또 악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후속 논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 노력도 하루빨리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악플 피해자의 뇌 반응을 보면 흉기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악플이 끔찍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에게 하지 못할 얘기 혹은 내 가족들 주변 사람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는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